요거 지금 바람 부니깐은 저 뒤에 뛰으면 좀 힘들어 쉬운게 아니거든 사실 저 잘 던지더라고 사라 때문에 다스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저 정말 둘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? 우리도 어찌한거 같애 다 드신거에요? 다 드신거에요? 다 드신거에요 여왕은 그런거 안한다 응 형 성공할 수 있을거 같아요 여기가 이거 많이 주셨으니까 형 형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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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요 빨리 진짜 멋있어 응? 아 아 아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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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야 여왕님 야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? 진작에 여왕님이 하실 거 저 못해요 이거 나 이거 못해 이거 진짜 못해 도전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님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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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 진짜 한 명만 성공 좀 해봐. 박수영. 아ency아 не 아아까 아 group 으아앜 아 으 아そ provided 으 다른 아음 6 아 착갔다 가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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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는 시작했어요. 여방님. 어디로 가실까요? 저기 런닝맨이 싸우시네요. 아 이거 저희가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태종 미션.